안녕하세요. 오늘은 단호박을 이용한 비누를 만들거예요. 복잡한 디자인이 아니라 몰드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예쁜 비누를 만들 수 있거든요. 단호박의 노란 색상을 예쁘게 잘 살릴 수 있는 치즈치즈한 몰드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여러분도 집에 있는 몰드를 활용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제일 먼저 비누를 만들 호박즙을 준비합니다. Pan Mittal 스팸 스팸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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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치즈 치큐팡 양파 모짜렐라 소금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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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박즙을 아이스트레이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고 완전히 얼려주세요. 수산아트륨을 얼린 호박즙에 넣고 천천히 저어줄게요. 얼음이 모두 녹은 후에도 계속 저어주세요. 수산아트륨이 모두 녹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. 수용액이랑 오일이 40도 근처까지 떨어지면 오일에 수용액을 넣고 트레이스가 날 때까지 핸드블렌더를 돌려줄게요. 에센셜 오일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수산아트륨을 넣어주세요. 수산아트륨을 넣어주세요. 수산아트륨을 넣어주세요. 수산아트륨을 넣어주세요. 수산아트륨을 넣어주세요. 수산아트륨을 넣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든 후에는 4주 정도 건조 후에 사용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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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